서울 양평고속도로 이슈가 파괴력이 큰 만큼 갈수록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전 양평군수를 끌어들였지요. 원안인 양서면 종점 인근에 정전군수 땅이 있으니까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라고 이름 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맞불이라고 놓는 건데 화력이 보잘것 없습니다. 정전군수는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라서 고속도로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고속도로 종점에서 2km 이내에 국민의힘 김선교 전 군수 집안의 땅도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측에서 방어가 안 되니까 이거저거 잔뜩 가져다가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전부 다 진흙탕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도 맘처럼 안 되니까 들고 나온 건 언론을 겁박하는 겁니다. 심지어 좌편향 매체는 각오하라 이런 협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공방, 난타전으로 번지고 있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왜 바뀌었냐? 노선이 왜 바뀌었냐? 이겁니다. 노선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 2008년부터 10여 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 없이 양서면이 종점이었는데 왜 정권이 바뀌자마자 김건희 땅으로 종점이 바뀌었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인 겁니다. 결국 국토부가 해명을 내놨는데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업성이 좋아서 노선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사업비는 늘지만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체증 해소에 효과가 있다. 김건희 땅이 있어서가 아니라 양평군 의견을 받아들여서 노선을 변경한 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민간기업이 민자사업으로 두 차례나 추진한 적이 있고 두 번 다 양서면이 종점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2008년에 한신공영이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도 종점은 양서면이었고 10년 뒤에 2018년에 대우건설도 양서면을 종점으로 추진했다는 겁니다. 민자사업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뭡니까? 사업성, 경제성이죠. 차가 많이 다녀야 통행료도 많이 받을 테니까 건설 비용 대비 통행량이 많은 노선을 택하게 돼 있는데 두 개 건설사가 점찍은 곳은 모두 강상면이 아니라 양서면이라는 겁니다. 노선이 2km가 늘어나고 터널하고 다리도 적게 잡아도 14개, 많게는 24개나 늘어나는데 사업비가 드는 건 뻔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강상면으로 노선을 튼 건 경제성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다음, 국토부가 지금까지 강상면으로 종점 변경을 제안한 건 누구라고 했습니까? 민주당 소속의 군수가 있던 양평군이라고 했죠. 양평군이 제안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다 이런 거였는데 이것도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국토부가 어제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응종합 Q&A라는 걸 내놓고 해명했는데 이 자료에 대한노선을 제안한 곳이 동해종합기술공사로 돼 있는 겁니다. 양평군이 아니라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업체가 처음 제안했다. 그것도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이 업체의 홈페이지는 오늘 접속이 폭주해서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한결의 보도로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조선일보가 황급히 나서서 정반대로 보도를 했는데요. 양평 대한노선을 문재인 정부가 맡긴 용역업체가 처음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에 타당성 용역 입찰 공고를 냈고 그 입찰 결과로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선정됐으니 이 업체는 문재인 정부가 용역을 맡긴 업체 아니냐? 그러니까 노선 변경을 추진한 것도 문재인 정부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참 기적의 논리입니다. 3월에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고 5월에 갑자기 변경안이 나온 겁니다. 윤석열은 3월에 당선되고 5월에 취임했죠. 노선 변경안은 윤석열 취임 후에 나왔습니다. 설득력이 있든 없든 이렇게 사안을 비틀어서 복잡하게 만들고 서로 정쟁만 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양평군은 지난해 국토부와 협의를 하면서 경제성과 타당성 등에서 양서면으로 가는 원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했었죠. 이후에 국토부는 2차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양서면은 쏙 빼고 강상면만 콕 찍어서 다시 의견을 물었다는 겁니다. 양평군은 강산면보다 양서면이 적합하다는데 국토부는 마치 강요라도 하듯이 강상면만 특정해서 다시 답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때도 양평군은 특혜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답변 시한을 한참 넘겨서 회신했고 그나마도 IC 설치를 반영해달라는 짤막한 의견만 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보도한 노컷뉴스는 양평군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의 말을 인용해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으로 이미 한바탕 홍역을 겪은 양평군 입장에서는 주변에 김건희 일가 땅이 집중된 강상면 종점안이 매우 부담스러웠을 거다. 국토부가 결정한 강상면 안이 두물머리 인근의 교통정책 6번 국도의 혼잡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내부적 판단도 양평군이 선뜻 찬성 의견을 내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 사안의 핵심 질문 노선이 왜 바뀌었냐 이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국토부가 이렇게 저렇게 해명을 하지만 오히려 의혹만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해명이 거짓이면 의혹은 사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영상 하나 공개하고 마치죠.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죠. 원희룡은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거기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한 게 거짓말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국정감사 보고서 초안에서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감장에서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보고서에 빠져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담긴 지난 2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장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배부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습니까?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죠? 한준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지난 선배 동료 의원님들 여러 노고 끝에 국정감사를 잘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인데 지금 유감스러운 일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일 금요일이죠. 국토 행정실에서 각 의원실로 송부했던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초안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했던 사안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다 누락이 된 듯해 충실하게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실례로 제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등이 보유한 양평 병상리 땅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한 56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내용만 딱 들으시면 이상한 점이 느껴지나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나요? 이 땅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이 부분이 국감 결과 보고서 내용에서 다 빠져 있고 이게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든 간에 의원들이 국감에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질의를 했던 내용들인데 소중한 지적사항들이 다 누락되면 국감 결과 보고서를 무슨 이유로 채택을 하겠습니까? 제가 수정 의견을 냈고 잘 반영은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손을 댈 수 있는 것들이 반복된다면 제가 볼 때는 향후에도 같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을 누락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를 좀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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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